검찰에서 기소가 되기도 하고 실형을 구형받기도 하고 지금처럼 런칭한 지 1년도 안 된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문매를 맞으면서 시장에서 질타를 받거나 혹은 격려를 받거나 살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차량의 소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4%가 가동되고 있는 이 자가용 시장을 공유 차량 시장으로 바꿔서 이게 20%, 30%의 가동률을 보이도록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차량의 대수를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민원으로 들어오는 문제,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렌터카 회사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와서 모바일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라이델링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와 연인들을 위한 프라이빗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비트윈을 운영하는 VCNC의 창업자 박재욱입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17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트윈은 글로벌하게 3,5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어떤 꿈을 갖고 살면 평생 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만든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자. 평생 후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IT 기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의사결정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유일한 방법은 그냥 창업을 하는 거여서 별로 다른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공모전 같은 거 나가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데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보고 창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 것들을 눈앞에서 딱 보다 보니까 지금의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모여서 무조건 창업해야 된다. 먼저 제가 스타트를 끊어서 사무실 잡고 들어가겠고요. 어떤 문제를 풀가는 그다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만든 아이템은 뉴스를 모아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뉴스 포털 같은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이북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를 계획을 하게 된 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되게 반대급부에서 프라이빗한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들을 좀 발견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가장 큰 시장이 커플들 시장이었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비트윈이라는 서비스가 처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많이 했고요. 부신시에서 이제 비트윈을 한 7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비트윈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충분히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인더스트리 체인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버티컬 서비스이기는 했거든요. 1,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가 좀 안 보이는 게 제일 걱정이기는 했거든요. 그 1, 2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새로운 시도들을 해서 새롭게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길을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스마트폰 시대가 점점 포화되고 있고 포화된 다음에 오게 되는 IT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 다음 큰 물결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과거에 있었던 핸드폰에서 모두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됐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바뀔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퍼스널 디바이스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게 전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고 디바이스 자체도 개인화될 수 있을 만한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리게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요. 그때 이제 이재용 대표님이 소카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냐라는 오퍼를 해서 소카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힘을 갖고서 움직인다고 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모빌티 플랫폼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M&A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의 소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량이 많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됐으면 전국에 1,800만 대 정도가 돼요. 서울시에 있는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다 합치면 서초구 면적만큼이 나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가동되는 시간이 전체 시간 중에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4%가 가동되고 있는 이 자가용 시장을 공유 차량 시장으로 바꿔서 이게 20%, 30%의 가동률을 보이도록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차량의 대수를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민원으로 들어오는 문제,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현재 있는 단순히 이동을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모빌트라는 산업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시장 자체는 한국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리모 시장이었어요.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는 택시 시장이 있고 리무진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고급 이동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고급 이동 시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기사 포함 렌터카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첫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사 포함 렌터카가 11인승에서 15인승의 차량을 갖고서는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렌터카 회사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와서 모바일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라이델링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보다도 20%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한 거고 과거에 있었던 이동수단과는 좀 다른 형태의 가치를 줄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들이 붙어야 이게 가능해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배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바로배차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타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승차 거부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 바로배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가 부르면 오고 나를 태우는 거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게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스크도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IT 기술을 통해서 그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풀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동수단들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친절했으면 이런 되게 상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이동수단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가이드라인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면 과거에 없었던 가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짓거나 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불리워야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뇌리에 박힐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영어로는 타다 하면 이렇게 놀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어딘가에 타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업의 서비스 이름으로 굉장히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서비스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올 때 되게 감동적이긴 했어요. 사람들이 얼만큼 이런 모빌티 플랫폼을 기다려왔는가 이런 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벅찼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완성도로 갖고 서비스를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면서 과거에 했던 자신의 노력들이 좀 치유받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모빌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대표가 저 방향을 설정하니까 가긴 가는데 이게 잘 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한국의 모빌티 잔혹사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콜버스나 우버나 카풀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막히는 모습들을 저도 봐오면서 서비스를 만든 거라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도 관련 부처들이랑 여러 번 소통을 했었고 법률 검토도 받고 사용자들의 질문, 드라이버분들의 질문, 언론의 질문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투명하게 사실 기업 강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과거에 처음 시작했으면 문제가 안 됐다가 충분히 사용자들의 열광을 받고 지지를 받는 순간이 되니깐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실 카카오 카풀이 되게 문매를 많이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카풀이 이제 금지되는 법안이 합의가 되고 이제 타겟을 타다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20, 30대 혹은 40대까지도 신차를 구매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전체 이동수장에서 자가용 시장 자체는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급을 제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동에 문제없게끔 만들려고 하면 탄력적으로 공급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허 총량에 묶이지 않아야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소유 차량 시대가 없어지고 공유 차량 시대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허 총량을 가지고서 뭔가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면은 한정돼 있는 파이를 서로 뺏으면서 경쟁하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파이를 만들어서 플러스 썸의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총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면허를 사들여갖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 한정된 파이 시장 안에서 누가 더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야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당 약 400만 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요. 연간 약 8천억 정도의 국가 보조금이 택시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 면허를 사함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택시 시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산업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왜 승차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장거리 코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왜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근간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산업금이라는 제도를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구조적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차를 갖고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월급제로 됐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는지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 뭔가 어뷰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산업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금이라는 제도를 저희는 깨고 싶었고 탈아 같은 경우에는 고정시급제로 드라이버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산업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고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거가 정말 플랫폼 일자리 1.0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차를 내가 사고 보험도 내가 들고 유료비도 내가 넣고 리스크를 개인에게 쥐는 방식의 일자리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타다가 추구하면서 만들었던 일자리의 모습은 차량을 회사가 사고 기름값도 회사가 지불하고 보험도 회사가 들고 모든 리스크는 회사가 지는 대신에 이분들에게는 시급제로 급여를 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저는 플랫폼 노동의 2.0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타다에서 파트너 케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형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3.0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일자리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고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조적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가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충분히 못해줄 때 회사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되면은 다른 플랫폼 업체들한테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한 4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효율성을 개선을 했어요. 예상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도 30% 가까이 저희가 개선을 했고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 되게 힘들고요. IT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걸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차량을 가지고 수송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IT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현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더 적은 차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없애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들을 믿고 저희가 계속 조금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효율화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손익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이제 저 기소가 되기도 하고 실형을 구형받기도 하고 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프랑 동갑이라서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을 와이프랑 진짜 동갑인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에 가장 이제 좀 가슴 아팠던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기사로 많이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검찰에서 1년 실형 구형했다는 거 보고서는 진짜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창업가들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없이 시작한 서비스가 충분히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열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어떤 창업자가 마음 놓고 서비스를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겠어요. 친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많이 만나면은 우리도 커지면 타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도를 했다가 타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막 컨설팅을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이러세요. 카카오톡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통신사들이 저거는 우리 문자메시장을 다 뺏어간다 주장을 하면서 저걸 법으로 형법으로 그거를 막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의 카카오 같은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 거기서 만들어낸 일자리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고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주고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처음부터 형법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는 하고요. 이 모빌리티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예단하고 그걸 보면서 무슨 혁신이냐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타다 이용자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저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 이제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과거에는 법인 차량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장기 렌터를 해서 법인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타다로 대체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새롭게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과거에 수행기사를 통해서 기사활성 서비스를 받고 있던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타다로 좀 많이 넘어오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장애인분들이 콜택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타다 어시스트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과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차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태우고 학원에 보낸다든지 학교를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 차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됨에 따라서 차를 불러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런 시장들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부업으로 일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데 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보러 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기적인 일자리를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타다 드라이버를 하면서 생계를 끓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택시를 하시다 넘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수입이 더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를 타다 드라이버라는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옵션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편리하게 사는 삶을 가지고서 일관된 방향으로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이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일관적으로 더 편리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동이 그거에 속해 있는 현재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정말 가능하게 되는 하드웨어적 혹은 소프트웨어적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한 도시에서 시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디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 차량을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행정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 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에는 우버, 디디, 그랩 같은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쌓인 데이터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도시에서에 대한 이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큰 솔루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빌리티의 골드나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데이터를 축적할 시간 어디에서 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랑 결합이 되게 됐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는 어느 한순간에 딱 시장에 등장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특정 부분을 대체하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특정 시간, 특정 날씨에서 먼저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외에는 여전히 드라이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자리가 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타다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일자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고 사라질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플랫폼 업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는 그 뒤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볼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모빌리티 생태계 자체에도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같은 기업은 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좀 더 책임감을 더 많이 갖게 됐고 그 책임감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나 기업에서 정책을 정하는 모습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전략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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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